Q.CNX 경승에 가시게 되면 진짜 오랜만에 결승 가시는 건데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2013년 초대대회 때 결승 갔으니까요 지금 만약에 가게 되면 4년 뒤에 가는 건데 그 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계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개인 방송이나 SNS로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밖으로 보고 계시던데 엄마 1,000만원 낫으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좌우 차 세요. 완전한 차 차. 뱀코 스타! 홈방을 해밀어! 역시 부포. 그런 생각이었는데 잘 막아줍니다. 에이파이스 시도였는데요. 코스타! 바로 이게 디에코 스타일힘이죠. 있는 거예요. 아잘이 진짜 빠르죠. 원찬이 한 방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 방. 기계가 갈 것! 연방은! 지역수기에 달인다운 느낌이 있죠.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요 파이팅! 고! 여기서 마지막 공격을 살려야됩니다 티마리아 티마리아 좀 봐야겠죠? 아자르로 출발합니다 원창현의 선축 컨디션 살아있는 아자르래요 네 잘찼는데 디마리아 역시 중앙으로 차네요 네 이전에 있었던 승부창현 똑같은 패턴을 잘 망하는 원창현이죠 오늘의 도스트입니다 오! 이번에는 행운까지 뭔가 지금 원창현 쪽으로 들어옵니다 페리켄입니다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자신감 있는 원창현 움직일 때 좀 오랫동안 창려했는데요 네 데헤야가 왼쪽으로 한번 움직이는 거 보고 심리전 말려들지 않았던 원창현 자 이번에 못 넣으면 이제 끝나죠 오바메양 가깝게 아 오 누구는 큰 그림 하나 볼 것 같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아자르치 중앙입니다 아자르로 고을 변우신의 수리가 하점이 생겼죠 피현해치 그리고 찬란탱 아 오 고을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빠르지 아자르 기회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찬란탱 공간을 열어주면서 에이텔스의 깔끔한 연계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제우코스타와 레반도프스키는 침투를 거의 안 해요. 마트치 또 한 번만 더 키워드! 키보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실수를 평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. 이번에는 공간이 완전 열려죠. 왼발 올라옵니다. 마트치 또 한 번만 더 키워드! 마트치 또 한 번만 더 키워드! 마트치 또 한 번만 더 키워드! 춤을 추고 있으리라!